오 감독님 한 시간 내로 달려갈게요 좋아줌마가 진짜 봄이 불수록 세실리아씨하고 나는 공통점이 많은 것 같아 본부장님이도 안고 여기까지 달려왔어 역시 본부장님이덜 아 너랑 만나서 다시 어려지는 기분이야 정말 몰랐어? 내가 너 좋아하는 거 남의가 좀 깼고 어디서 우리 말이야? 무슨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이번에도 오담별씨가 무고하다고 믿어요? 본인의 말을 들어보고 판단하죠 그래봤자 이번에 오담별은 끝이야 신감이 나의 문희재 좀 도와줄 일이 있어요? 나의 문희재